안녕하세요. 이병호 골플랩의 이병호입니다. 오늘 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 우리 골퍼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니면 제가 어떤 클럽을 추천해 드리면 저건 못 치겠어요 라고 합니다. 그게 어떤 클럽이냐면요. 긴 클럽이에요. 그럼 가장 긴 클럽은 뭐예요? 드라이버. 드라이버는 연습을 엄청 하거든요. 그러니까 클럽하고 친해져서 그래도 좀 칠 것 같은데 저는 3번호도 절대 안 꽂고 다녀요. 저는 뭐 유틸리도 절대 안 꽂고 다녀요. 저는 롱아이언 절대 꽂고 다니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맨날 뒷땅 쳐요. 그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너무 쉬워요. 그걸 해결하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만 인내심만 가지면 돼요. 무서운 사실 또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우리 어릴 적에 저는 말썽을 많이 펴서 회초리로도 맞아봤거든요. 그 회초리 휘둘러보면 획, 획, 획 소리 나죠. 그리고 시골에 가면 저희 할아버지 사셨던 집 뒤에 가면 대나무밭이 있어서 대나무를 잘라서 장대를 만들다 그러잖아요. 장대를 휘둘러보면 획, 획 이런 소리가 아니라 웅, 웅, 웅 이런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빨리 휘두르지도 못해, 웅.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 획, 획, 획 이것도 해보고 웅, 웅 해보니까 이 길다란 애들은 내가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휘두르면 온다는 게 어릴 적에 말썽 피우면서 동네에서 뛰어다니면서 익히게 된 본능적인 학습. 학습이 돼서 어느 정도의 본능화 돼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롱아이어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성격대로 치면 절대로 맞지 않아요. 스윙을 할 때 그냥 나는 팍 들어가서 팍 치면 올 것 같지만 실제로 장대를 여러분들이 팍팍팍 휘두른다고 휘둘러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타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윙을 할 때 빨리 휘두르든 살살 휘두르든 웅. 제가 오버라이언 들고 있거든요. 로프트 20도짜리. 웅. 웅. 해서 느껴보고 오는 걸 빨리 쳐줘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올라가자마자 내려오니까 뒷당을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드라이버뿐만 아니라 미드라이언, 롱아이언, 우드, 모든 숏아이언에 심지어 퍼터까지도 그 클럽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어떠한 길이에 의해서 바람을 가르고 들어오는지를 내가 느껴야 돼요. 그래서 옥 선생은 헤드 무게를 느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헤드 무게를 느끼려고 한 나머지 자꾸 스윙에 템포가 어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헤드도 헤드지만 클럽이 어떠한 속도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들어오느냐 이게 어느 정도의 속도로 들어오느냐 이걸 느끼라고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헤드 무게를 찾지 말고 얘가 하나의 큰 작대기라고 생각을 해서 어떠한 속도로 돌아 들어오느냐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흔들어 봤으니까 얘를 놓고 빨리 올라가는 게 아니라 훙 훙 하듯이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긴 클럽이어서 힘들 줄 알았더니 빨리 들어오네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우측으로 밀어 쳐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푸시 들어오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클럽이 어느 정도 속도로 들어오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골프를 칠 때 막 템포가 빠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잘 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사람도 걷는 템포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팍 이렇게 걷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걷는 템포가 일정한 템포가 있듯이 스윙도 일정한 템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템포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느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쇼다이언이니까 빨리 쳐야 되고 롱아이언이니까 늦게 치는 게 아니라 내가 휘둘러 스윙 골프채가 어떠한 속도로 오는지에 대해서 느끼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샷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클럽을 새로 사잖아요. 그러면 샤프트 강도도 다르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막 마음대로 치여서 이거 나한테 안 맞는 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물론 여러분들이 피팅샵에 가서 피팅을 할 때는 여러분들 나는 몰라 나는 휘두를 거야 할 때 나한테 맞는 클럽을 이제 맞춰주긴 하지만 실제로 피팅을 안 하고 일반적인 클럽을 샀을 때는 내가 맞출 필요가 있어요. 느끼는 거죠. 이 정도면 얘가 따라오는구나. 그래서 이 속도와 내가 이렇게 휘두를 때 오는 이 속도를 친해질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얘는 내가 쳤는데 예전에 쓰던 거에 비해서 따라오지도 않고 말도 안 돼. 얘 안 좋은 거 같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피팅은 피팅의 장점은 내가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데 그거에 맞춰준다는 것이고 근데 그게 단점은 몸 컨디션에 따라서 늘 바뀔 수 있다는 거. 전 반대로 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그 스탁샤프, 스타클럽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쫙 쌓여있는 그런 클럽들은 내가 늘 타협하려고 하는 자세로서 이 샷을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골프를 접하는 자세에서 훨씬 낫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피팅을 그렇게 많이 권하는 교습관은 아니지만 뭐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니까 장단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긴 클럽이라고 떨지 마시고 얘가 어떠한 느낌으로 들어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보고 쭉 한번 돌려보면서 한번 여러분의 스윙 템포를 찾아보시고 킹클럽에 대한 공포도 없애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내용으로 간간히 재미있게 설명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디테일한 내용은요. 저희 멤버십 원에 옥초보 시리즈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템포에 관련된 것도 많은 설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 달 정도만 속고 가입해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무섭고 재미있는 사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명옥 골플랩의 이명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